저는 최혜선입니다. 제가 되게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인간 비타민이라는 표현도 들어봤고 엉뚱하다. 그런 걸 많이 들어요. 이관희라고 합니다. 일이나 사랑이나 좀 뜨겁게 대하는 편이라 뜨거운 남자라고 표현하고 싶네요. It's just too much, just too much Why do I keep running from the truth All I ever think about is you You got me hypnotized, so mesmerized And I just got to know Do you ever think when you're all alone All we could be when this thing could go Am I crazy or falling in love Is it really just another crush Die Damn 이 사람을 게임에서 찍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 서운할 것 같아요? 아 아까 얘기할 때마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어 나도 다른 사람 찍겠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도 이야기 해보고 이 사람도 이야기 해봤는데 어차피 나는 너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지정서였을 것 같아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말랑만에 딱 봤네 내가 너무 싫어하고 싶어 빛이 들었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